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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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땋았어 무릎 하하하하 무릎 끓기 무릎 끓었어 무릎 하하하 여기 강릉에 올림픽파크 왔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밖에 없어 전세냈습니다 오늘 전세 여기 진짜 운동하기 좋은 곳이에요 엄청 넓어요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끝이 안보입니다 아마 여기 경기장 다 포함하면 여의도공원 보다 더 큰 것 같아 엄청 넓어요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가 살 빼야되는데 애들이랑 나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운전을 많이 하고 계속 앉아있잖아요 하루종일 운동으로 하체운동을 하면 좋아요 저는 틈나는데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살이 빠져야 할거에요 살이 안빠지네요 살이 빠져야 할거에요 살이 안빠지네요 따라갈거야 나 가면 어 완전 잘타는데 보조바퀴 빼도 되겠어 Holla 할렐라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지효야.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와봐. 하이파이브. 더 가까이 가. 하이파이브. 오케이. 아빠야 뒤로 갈게. 뒤로는 안 가질걸. 지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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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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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